저기로 한번 가보려 하거든 내가 여러분 이번에 번호 5590 이었지? 주졌다 안에 들어왔다 숨어있으면 어떻게 될려나 이렇게 뭐로 갈려나? 제발 그냥 가주세요 어 아 아 어 뭔소리야? 뭐 의자만 땡겨보는거 아니야? 책상 밀어보고 일어나자 잠깐만 여기도 방이 있네 이 방은 내가 안가봤던거 같지 않니? 아 가봤네 이 방 내가 이거 먹으면 좋은게 뭐 야 잠깐만 야 야야 불 꺼 이 버튼이 왜 안되냐 이거 야 이씨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아 아 다급함 진짜 아 무서워 심쿵심쿵해 게임이 심쿵심쿵하는거야 아 아 이거 미리 확인할 수 있네 번호 8191 빨리 빨리 구해라 8191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있어봐 아 쓰읍 아 뭔가 길이 있는데 설마 전화번호에다 8192 치는거 아냐? 설마 전화번호에다 8192 치는거 아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만약에 나라면은 프레디 복장을 입고 다니겠어 하 하 그 죽은 저기 뭐야 시체 있잖아 하 하 하 왠지 저쪽 길이 있는거 같애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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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숨어봐 이거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볼만해 8191 8191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볼만해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볼만해 대충 소리만 들어도 어디인지 알거같애 뭐야 이거 아이 미친 꺽꺽꺽꺽 이거면 어쩌라는거냐 어 하 미치겠다 아아 걸렸어 어 어 가는건가 저거? 어 아 이걸 사네 이거 하다보면 뭐 나오는거 아니냐 어 뭐야 이거 오 키카드를 얻었대 여기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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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만 키카드를 여기 입력할 수 있지 않았냐 됐다 야 방문 닫아 방문 닫아 오 개무서워 아 이 야 된다 게임 된다 일단 발전기 말하기 왠지 여기서 세이브 될꺼같애 뭐야 이거 한명이 더 나온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 사뀘 야 이거 아이솔레션이 다르게 뭐야 천장에도 있잖아 애들이 이러면 안되지 아 또 새로운 키카드 필요해? 야 이거 엘리온 아이솔레이션은 똑같네 이거 약간 내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숨을 때 이게 스위쩍 지나고 이러는 게 약간 좀 연출력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에 뭐 게임의 차이가 또 요새 게임들이 많으니까 비슷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저건 진짜 리얼 똑같다 와... 아 야 언제 왔냐? 아 저장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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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였지? 잠깐만 그럼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또 오는 거 아냐? 아 여기 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됐어 중요한 건 배터리 laundrom 시발 덤벼 개새끼하다 여깄어 덤벼봐 자 BJ님께서 심하게 흥분하시면 욕설을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어머니 등짝 스매싱 안받으시면 이어폰을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있으면 안되요 여기있으면 안되고 진짜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돼 일단 여기 떠야되나 아니 왼쪽에 소리가 나잖아 어떻게해 굉장히 티면 안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따 소리 난다 뭐야 아 잠깐만 쓰러진 애가 움직인거였어? 그럼 세마리까지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자살하는 버튼 없잖아 그치? 돌왔네 아까 걔가 쓰러진 애가 움직인거였어? 얘가 터미네이터인거 아니야? 걔 착한 터미네이터 아니야 터미네이터2 아니야? 영화? 얘가 막 나아줘가지고 다 막 여우주언커너 막 이러면서 걔 살려줘 응 아니야 새로운 키카드가 필요한거야 새로운 키카드가 필요한거야 일단 여기를 다 뒤져봐 꺼 꺼 꺼 꺼 배터리도 없는데 아 진짜 무섭다 내 뒤로 넘어갔어 응 이 게임 깨면 다음에는 뭐야 판타 뭐야 판타 Pakka tilia님 또 하나 보내주시려구요 아 제가 장이 안좋아서 좀 예 요새 공포게임하면은 좀 옥체가 잘 보존이 안되서 아 이미 갓렛 미니아님 가지고 계시구나 아 그러면은 뭐 빼박이 안되네요 제가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뭐죠 판 뭐야 판타러크 판타러크 어 판타러크 일단은 이거 해보고 이거보다 더 무섭겠어 설마 이거보다 더 무섭겠어 이제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 안될거같아 있을거같아 그러네 진짜 퇴로가 막혔네 지금 나가면 바로 있어 간을 보고 제대로있고 간을 제대로 보고있고 아니 숨는다고 해서 해결될게 아니에요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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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야 돼 이건 숨어야겠다 두 마리 다 지상에 내려왔네 두 마리 다 지상에 내려왔네 배터리 5%밖에 없다 야 상어가 있잖아 사람이 탄 튜브를 계속 맴도는거 같애 너 언제 저기서 내려오냐 계속 주변에 맴도네 빛이 안나오니깐 뭐 정확히 뭐할게 어려운데 빛이 안나오니깐 뭐 정확히 뭐할게 어려운데 비춰서 잠겼네 지금 이 다음부터가 문제야 이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왠지 있잖아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템이 나올거 같거든 이렇게 많은 이 오브젝트를 활성화시켜도 이유가 없단 말이야 뭔가 이유가 있다고 이런것도 먹다보면 바닥이 뭐 있을수도 있어요 아이씨 아이고 의자 없잖아 알잖아 오면 죽는거 숨이 더 미치겄네 으어엏 으어어 으어어엏 으어어어어얼 으아 와 이 포켓몬스터 예전에 그 저기 플로키리스크 그 집 그 넋아하는거 같네 이거 거의 완전 태초마을이야 이거 가다보면 애들이 나오네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 당당하게 움직여 그냥 이씨 대때로 되는거야 이게 배터리가 지금 남은게 8%니까 사실상 이거 확인하고 다니기 좀 무리가 있죠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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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다 애 넘어갔어 어 어 잠깐만 어 왜 이 버튼 안나 이 버튼 이 버튼 나와줘야돼 껐어 저 밑으로 계속 애들 가네 밑으로 내려가야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뭔소리야 이거 뭐야 shit the fuck it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주세요 심지어 저것도 랜덤이야 열리던게 다 안열려 여기에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 공간을 급하면 무조건 여기로 오는거야 왼쪽에서 오른 왼쪽 맨 왼쪽에서 열리는 문중에 오른쪽으로 세번째야 외워야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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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열어보는거 아니야 지금 하나씩 열어보는거 아니야 지금 하.. 미치겄다 여기 화장실데 화장실 또 다른 문은 없어 여기 나가서 일단 닫아 일단 닫아 뭔가 좀 쉬자 좀 쉬어 무서워 뭐야 이거 불 꺼 이 방이 난 제일 안전해보여 뭔가 숨을때도 없는 방인데 왜그런지 모르겠다 얘가 여깄고 아 애들 뭐 순간이동을 하냐 지금? 근데 맵에 이 초록색은 뭘까? 여기를 가야된다는거 아닐까? B2를 가야된다 이게 목적지인거 같은데 느낌이 그치 계속 이게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잖아 뭔가 느낌이 저기를 가라는거 같애 그치 배터리 몇포야? 조졌다 이씨 여기 문이 없어 살살 걸어서 킥카드가 필요하네 이쪽이야 열리나? 안열려 여기도 안열려 안열려 그렇다면 일로 안으로 들어가야돼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야돼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되고 닫아 어 잠깐만 저거 보고와야돼 이 번호 보고와야돼 이것도 박혔을거에요 뭐지? 1668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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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난다 천천히 걸어 천천히 여기 뭐 없지? 항상 없어 여기는 뭐 없어 이런거 밖에 없어 필요없어 종인 다 필요없어 빠르게 비고가 어? 어? 여기다 뭐.. 락피스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거 같아 잠깐만 하필이면 또 여기서 이게 나오냐 붙여있어 미치겟디 미치겟디 봤다 이거 나 봤어 어! 어 문이 왜 저절로 열려 어! 어! 왜 문이 저절로 열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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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아 어딘진 알았어 여기야 아 아 어 이제 락핑을 찾아야돼 락핑을 찾아야돼 락핑을 찾으면 저 방을 열 수 있어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이스 뭔가 락핑이 있는 통이 있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 버튼 뭐야 어? 숨어있다 숨어있다 숨어수어수어수 아저씨 아저씨 그 문은 아니에요 그 문은 아니야 그 문은 아니야 그냥 가 아저씨 문 좀 닫아주고 가요 아 아 아 나 진짜 개무섭네 게임 쟤 활동범위가 진짜 순식간이네 벌써 여기 사라졌어 아 다시 한번 뭔가 락핑은 얻지 않았을까 락핑이 있어야되네 락핑을 찾아 산말리다 이제 아 뭐야 뭐야 또 소리가 나 또 소리가 또 소리가 왜 나요 또 소리가 왜 나아 왜 뭐가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한디 와이 왜 미치겠네 오 오 오 오 두마리온다 연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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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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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제작진이 간장게장을 해 먹을 새끼들 이거 태블렛이 empty I remember that there was a charger in Ben's room 하아... 하아... 몰라 배째 그냥 뛰어 이씨 뭐야 이거 스테미너도 있어? 아아... 안 숨어지냐...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레전드였다 아아 레전드였어 나 한마리가 아니야 두마리 움직이는거 같다 지금 어 레전드였어 저 락픽이 어딨냐는거야 저 락픽이 이제 저게 어딘지 찾으면 돼 그래도 하나씩 깨간다 여보세요 교대군무 하시면 안돼 교대군무 하시면 안된다고 어? 어? 아이 잠깐만 방금까지 숨었는데 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윸 어, 미친. 쟤는 고양이네. 하나는 강아지고 하나는 고양이야. 짠하고, 연다고? 설마? 그정도로 주인공이 배에 안나왔지. 안에 다 들어가있지. 아, 쉣. 아, 근데 진짜 어떡하지, 이거. 한 명은 뒤로 넘어가네. 야! 무서우니까, 닫아버려, 문. 제발 락픽 어딨냐. 야, 락픽 좀 내놔봐. 락픽. 락픽 통이 있는데. 그 통이 어디 있을까요? 락픽 통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나 이번판에 그 저기 활성화 시켰지? 락픽 그거. 아까 그 저기 문 누르고 왔지? 얘들아. 여긴 뭐. 아, 이제 막 다른 길이야. 여기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이뚔, 어디서 락피 것 같고. 미치겄네. 미치겄자. 또 미치겄자. 사람 미치겄자. 하아아어이. 하아하. 하아하. 하아아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최소 여기 집 그 원래 숨으면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아 애들이 그쪽으로 왔다 가는 것 같아 진짜ります 자 사람 функター Nixon promotes 지금 ian 난 지금 우리 l